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타민C 샤워기 필터를 교체를 해보려고 해요.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. 이미 그 전에 한번 사용을 해보았는데 너무 냄새도 좋고 좋아서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샤워기 헤드도 다이소표로 구매를 했고요. 음 지금 보면 원래 이 색인데 쓰다보면 이 안에 있는 비타민C 젤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젤이 다 빠져나가서 없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. 잠시만요. 어 냄새 좋아. 이렇게 비닐을 제거를 하고요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립니다. 그러면 이렇게 돌립니다. 이렇게 돌려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아랫부분을 밑에다가 연결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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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하면 뚝 소리가 납니다. 뚝 하는 소리가 아니고 느낌이 나요.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해봤고요.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두면 끝 네 물을 한번 써볼게요.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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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쓱 안 이나 묶음 쫄요 Developer 샵 은 네 unal 능 pert